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동호동이 겨울에 밖에 얼음이 다 얼어서 썰매 따라왔다 그쵸? 여기는 어딜까? 황수 아파트 앞에 체육공원 거기 강이 있는데 얼음이 다 얼었어요 그래서 썰매를 만들고 싶었는데 안 팔아서 어쩔 수 없이 아빠가 집에서 대충 만들었다 그쵸? 아니에요 멋져요? 어때요? 재밌어요? 드리프트도 돼요? 동호 한번 해볼까요? 와 슝슝 이거를 뾰족뾰족하게 만들어 줄까요? 위험할 수도 있어서 뾰족하게 안 했는데 뾰족뾰족 엄마가 밀었어 어떡해 와 더우가 온다 와 왜 이렇게 빨라 이렇게 빨라 와 안돼 또 밖에다 야 동호기는 온다 어떡해 와 동호기는 막 드리프터에서 불쌍 채우나 와 재밌어? 네 알았어요 나이 안 돼 조심 안 부딪히기 조심해요 옆에 있는 짝대기 조심 서로 안 찌르게 거기 앞에 동예 앞에 움푹 한 거 있는 거 우와 거기도 잘 지나가네 앞뒤로 너무 가까이 가지 마요 이리 빨라 이리 빨라 동우가 함정에 빠졌다우 동이가 도와주다 같이 빠졌다우 우와 동우는 탈출했다 드리프트가 잘 되는 썰맥 조심조심 가까이 있을 때는 짝대기로 안 때리게 조심해야 돼 꼭 재밌어? 응 동우 온다 드리프트 동이 이쪽으로 와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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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 오우 오우 아이고 왜 오우 뭐야 그거 동우 출발 동우 출발 오우 동우도 출발 오우 이리 빨라 너무 빨라 와우 와우 잘 탔다 드리프트 오우 호호호호호호호호 동이도 온다 와야지 여기서 드리프트 알았어 그럼 친구들한테도 이거 보고 놀러오라 해요 그럼 안녕 안녕 안녕